다 불 꺼야지 일단 불 꺼! 불 꺼! 오케이. 생일깔! 생일깔!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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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아까 백현이가 여기다가 재채기 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겠다. 헬로빅 그냥 엑소죠 나는 엑소의 엑소인데요 뭘 봐...! 오랜만이잖아요 5모로이셔 앨범을 하고 1년 만해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시간 동안 그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기다리셨다 뮤직비디오를 챙겨봐주셨으면 좋겠고 뮤직비디오를 챙겨봐주셨으면 좋겠고 뮤직비디오를 챙겨봐주셨으면 좋겠고 뮤직비디오를 챙겨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엑소드 사실 그런 마음이 되게 큰데 그래도 너무 빨리 우리 엑소맨 엑소맨 여러분들 올해가 혹시라도 가기 전에 못 뵐까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늘 며칠이 27일 여러분 진짜 얘들아 멤버 아무도 안되고 저밖에 안되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되게 유연해요 생각보다 유연해요 앞으로도 안되는데 반대로는 잘 꺾이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는 이 이신만큼 여러분들도 변화가 색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쨌든 저희 라디오스타 높아있어요 장난꾸러기들 진짜 눈꾸러기들 정말 장난이 많다니까 이 녀석들 정말 바람에 남아가게 끝만에 너도 몰래 숨어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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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게 한다 말 못했으면 길게 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아직 응